안녕하세요 테넌 김민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저의 첫 음반인 아리아 다모리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저도 이제 실물이 궁금해서 광화문 음반 매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엄청 큰 포스터와 저의 앨범 커버가 이렇게 진열된 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감개무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앨범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노래 제목과 이렇게 좀 하늘하늘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장을 열면 CD 케이스 CD가 있고요 이렇게 포로카드 그리고 이렇게 엽서 엽서 두 장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가 저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가 나와있습니다 너무 알차지 않나요? 좋습니다 이제 한 장씩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 넘기면 제 앨범 자켓 앨범 자켓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쭉 이제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녹음한 노래 목록이 나와있고요 마지막 사진 아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어 정말 제 첫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많은 거짓과 사랑 보내주시고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좋은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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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